신나게 자, 그 다음에 이번에는 또 신나게 돌아오세요 소리도 지내요 숫자요 hr fbjnjj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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jjjjjjjjjjjjjjj Nej 신경쓰고 단문도 신경쓰고 다시 빌린 형을 찾아줘 인생이 버린다 즐기며 살아야지 말래고 자중해면 나 왔어 잠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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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로는 세상 답답하게 살지 만나요 우리 가슴이 노래 들이도 좀 여쭤보자 우리 가슴이 노래 들이도 선을 지내요 자고루가 아름다워 지내요 앞서 우리 가슴이 노래 들이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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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자영자 이자춘자야 신발에서 바쁘다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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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앤 아우 세상을 답답하게 쌓기만 할 수 있는 노래 들이고 춤과 춰 보자 부라고 아줌나 노래 들이고 춤과 춰 보자 부라고 아줌나 박수 노래 들이고 춤과 춰 보자 무슨 아줌마 마음만 부라마하지만 지혜로운 아줌마라 이 말이오 집에서 속 안 썩는 사람이 어디있냐 이 말이지 그리워하구요 속 썩는데 영화 안 썩는 척하고 노래 부르려고 그리워하구요 이놈의 식기들이 이놈의 식기들이 이놈의 식기들이 이놈의 속 썩이고 이놈의 인간이 속 썩이고 이놈의 인간 속 썩이고 여기 나와서 노래 부르는 사람들은 아무리 아이고 내가 우리 이놈의 집이 인간 때문에 미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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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친 사람은 미치오 왠지 알지 다 풀어버려서 집에서 묵은거리고 구독자에 앉아서 이런 사람이 미치는거 그리워 안그려 그리워 그리워 그리워